또 불쇼 그리고 또 촬영 그리고 또 어머니 왜 낳을 낳으셨나요 내가 낳고 싶어 나가 니가 어디가 내 애기 한 번 해봐 거짓말인가 나 여태까지 여기서 공연 한 번 못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머니 왜 낳을 낳으셨나요 내가 낳고 니 아버지가 올라타서 낳았지 할려야 한 번도 못했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오늘 마지막에 이제 집삿아서 갈거에요 장사가 너무 안돼서 못 있겠어 아무쪼록 오늘 여기 모든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시구요 힘든거 어려운거 다 집어던지십시오 제가 주소다가 집구석가서 잘 이용할테니까 자 전염되기 차려 격리 친구야 정말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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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스태프에요 스태프가 이런던 매를 하잖아 같은 매를 함께 하잖아 니가 잊어 너는 정말 멋진 캐릭터다 킹보다 압수 킹킹킹 내가 잊어 내가 아는 너가 태어뜨리고 그러니깐 부담났다 너는 나의 가까운 모양 너는 나의 목대야 특별히 나랑의 킹부야 킹부야 꿈이 호흡좋게 자네 높이 들이 만들어버려 하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같은 매를 함께 하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련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는 정말 멋진 친구야 하하하하 우리 호흡좋게 자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높이 들이 이런던 매를 하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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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